독특한 손모형의 유리공장이 있다. 전시실에 들어서면 온통 손모형이다. 명예의 손전당이란다. 세계 유명 인사들의 손모형을 떠서 판매하고 그 이익금을 헬핑헨즈에 기부한다. 스페인의 축구 선수. 프랑스의 유명한 배우 장폴 벨몽도도 있고. 남아공의 골프 선수 어니엘스도 있다. 바닷가 해변에 깨진 유리병들을 모아 쓸 수 있는 물건으로 다시 만들어낸다. 바닷가 해변에 깨진 유리병들을 모아 쓸 수 있는 물건으로 다시 만들어낸다. 그들이 공장을 이렇게 개방하는 건 환경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란다. 이곳의 모든 제품은 재활용품들이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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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